바닥에 지으려 아 여길 지나가라고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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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 루빅이 화상을 입었구나. 그래, 일단 나가자. 아니...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? 아, 뛰는 게 아니네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 돼요, 제발. 오케이. 쉽게 안 내보내지네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성냥 없어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!​ 아니, option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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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실에 남겨진 쪽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Who is that guy next door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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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탐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불안한데 아 일단 이쪽을 먼저 가볼까 닫혀 있네 뭐야 여긴 넘어가기 전에 처리하고요 bro 거짓말, 더 찾아뵈 거짓말 이거 미쳤다 여긴 뭐지? 오 애들 많다 어 아 성냥 없어 아 handle 'm 으 3 으 으 와 앞으로 어떡하지? 탄이 없는데? 전원장치 비상시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휴대용 전원장치입니다. 비상시킬 수 있는 휴대용 전원장치 뭐야? 아! 쟤를 일단 처치해야겠어. 밑에 애들 없지? 비상시킬 수 있는 휴대용 전원장치 확실하게 마무리 해야돼. 오케이 끝났다. 아 고개 들면 끝난다. 어디로 가야돼? 아니? 아 못끝나가. 성냥 제발. 나이스.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고개 들면 끝난다. 고개 들면 끝난다. 어? 아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체력 없죠. 얘네들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냥 쓰기에는 좀 성냥도 아껴야 돼 밑에 뭐 있는데 성냥도 아껴야 돼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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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